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그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운하 서비스, 지지 서비스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절 서비스는 물과 공기를 정화하는 하천과 수, 식물의 결실을 도와주는 수분 서비스를 담당하는 벌과 곤충, 해충을 잡아먹어 생태계 유지를 도와주는 박지처럼 생태계의 기능으로부터 얻는 간접적인 혜택을 의미합니다. 문화 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비물질적 혜택으로 사람들이 체감하기 가장 쉽고 광범위한 혜택입니다. 자연에서 느끼는 휴식과 치유, 문화예술적 영감, 관광과 문화유산, 미학적 가치 등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지 서비스는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 중요한 서식치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물질순환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과 산림의 중요 생태계와 함께 대체 습지로 자리 잡은 농경지의 기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구와 갯벌이 발달한 연안 서식지 또한 많은 생물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지도회는 구체적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혜택을 주는지, 주변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누리는지를 인포그래픽과 연구결과에 바탕한 지표들로 알기 쉽게 생태계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파악을 하려면,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역 환경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와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분들을 모시고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적인 교류를 위해 생태계 서비스 연구의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생태계 서비스 연구 동향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인식 증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과 현장 학습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